아 오랜만에 100명 쿨방이네 그리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포치킨가? 글쎄 아니라고 본다 졸라 여유로운데 그러게 왜지? 너무 여유로운데? 어 저기 언덕 너머 차고집에 한 팀인거 아니야 아씨야? 다리 뿐질러졌고 뭐 다리 아퍼 상처를 지루해줄 사람 어디 없나 없어 가만히 놀다간 자기가 또 죽어 아 왜 이렇게 느려 그냥 뭐지? 뭐 캐릭터는 뛰는 것도 이상하고 인벤이 들어오는게 되게 느려 펌프 맞고요 서버 문젠데 어떻게 하니? 서버 탓 좀 하지 말고 맨날 서버 탓 좀 하지 말고 맨날 쟤 죽일까? 죽여도 되죠? 죽여도 뭐 안나 둘이 알아서 해라 굿 내 앞길을 막을 사람아 네 라이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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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다 떨어졌다 아 냉동이 진짜 맞았네? 아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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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mountain 메모를 아니면 한대 맞은거니 두대맞은거니 한대? 한대 맞은 거 같은데 많이 날았다 나 형네집과 있는 고양이를 다 납치해갖고 Фede ries 스펀하는 거очки 가끔 게사료가 바뀌면 호기심에 먹긴 하는데 안 먹어 냄새 맡고 꺼지지 시공 쪽 밑에 총 사운드 사회 없으신 분? 왔다시 여기 있는데 내 가방이 없어 그만 찍어 1층 아 나 앰프가 있는데 들지를 못하니 루키야 파란색까지 내가 탄다 나와 Vijay 요란 수빈 ont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밥 냠냠 쟤 또 왜 저러죠? 헐 설마 이 노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? 너무 안하는 거 같아 대단한 노래 부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쾌걸근육맨 노래를 모른단 말이야? 그 노래 아니고 원래 다른 거 아니야? 한 번 더 너에게 그 노래? 아니 그거 말고 그거랑 다른 노래지 않나? 쾌걸근육맨이 만화 안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마라를 모르겠다 여기 스카 하나 남아요 이게 바로 세대차인가? 아이씨 안녕 디지몬 내 꿈을 꾸면서 잠이 들래 피카츄가 짱이야 아이씨 안녕 디지몬 친구들 모두 안녕 지금 포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 파란지까지 터진 거죠? 응 응 또 들어가야 돼? 나 지금 뚝배기도 못 먹었는데 지금 다 있어 다 그냥 틀어다 아이씨 뱃살 대탄마어이면 얘기 좀 다 있어요 찌패드랑 찌패드는 나 안 써 뭐야 이거 털었어? 뭐야 이 집 털었는데? 문을 왜 닫아놨어? 나는 문 닫아놨어 나는 문 닫아놨어 아 왜 이렇게 빨라 터는게 1-1통 터시면 됩니다 하나하나? 하나하나는 안 털었어 가는 길이지 너는 대신 가방 터는게 빠르잖니 너는 대신 가방 터는게 빠르잖니 뭔 말이에요 저 아무도 못 보여 손이 너무 느려가지고 손장난이 손장난이 잘..잘하지 이게 무슨 손장난입니까 하이 참 또 뭐하네 차에 있냐 우리? 차 없어요 차고에 카피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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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까지 나이 속여부르다니까 달려라 강원 달려라 뱀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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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쪽 맞춰렌라 터렌라 베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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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누구야? 카살이? 왜요? 재미있는 힙합 시간 난데? 너야? 여기 대킥이 있어요 챙겨와 대킥? 여기 대킥 있어 챙겨와 아니 나 꼭백이 하나도 못 먹었어 지금 오빠 운전하네요 어 가자 판다 먼저 전전 좋아 치사기 먼저 버리고 가신다 이미 한번 굴렀어요 살려주는 거 없다 아 언제 살려줬었나? 뭐 안 살려드렸나? 아 섹하네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내려 우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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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тся 놀라 못 갔는데 나 안보이는데? 뭐 해보는거지? 아 산 건너편이구나? 반대쪽 산에서 지나갔어 럭키 오빠 총 뭐..뭐에요? 스카 럭키 냉동이 먼저 픽업해요? 삼토바임? 아니 냉동이가 더 멀니까 냉동이 먼저 픽업 럭키 아 아리가또 오빠 달려 아이씨 아이씨 오빠 달려 럭키 오빠 에서 있어요? 없어 뭐야 이씨 저 냉동이 이 새끼 나 죽어라구 연막 깔아놓은거 봐 나 죽어라구 연막 깔아놓은거 봐 아 기모띠 뚝배기 깨주마 미니 누나 5탄 필요해요? 나 많아 못함 필요한 분 178있어 다 아 SR2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건 있어요 나도 이런 씨 짜 버릴라 몇 병 먹어요? 응 더 필요하면 말해요 됐어 됐어 200가리 했다 잊었어 잊었어 야 혹시 앞대가리 하나 남는 사람? 없어요 없어? 그럼 그냥 가 배율도 없어 아 귀에서 오토바이 소리나 나 온전하게 허리 꺼버리는데 우리 올프라이팬이야? 왕뱅이보우드 요리사냐? 아 후라이팬 두개 탈수있으면 좋겠다 양취욕이 실룩실룩거려왔는데 움직일 때가 나 덜 거덕거려 그러게 배율 남는 분 없죠 어 아 레드로트밖에 없는데 가져왔어야지 그냥 핑 찍어줬잖아요 핑만 찍어 놓으려고 난 그런 적 없다 난 내가 그랬는데 가방 먹고 다시 먹을 줄 알았지 으이씨 뭐야 진짜 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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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저러다 죽지 저거 으이씨 좀비놀이 하다 죽어 그다 집에 있는게 하나도 없어 나 다리 절은거 봐 아까 떨어져가지고 버틸거야 어떻게 그럴거야 가야죠 가야죠 어느정도 이동은 해야되지않나 고라니라서 어차피 가 숲에서 나무 끼고 좀 움직이죠 응 올라간다 그럼 소염기 필요해요 어 있음은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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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염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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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소염기를 꺾고라면 기염소 어 푸트했어 푸트 푸트했어 아 이거는 루시에 대한 저격개그인데 아재기그 좋아하는구나 이모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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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다 이모라그러니까 이제 뭐 서른 넘었는데 뭐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누나 왜그래요 아이 누님이라 그러지 누님 아 아니 누님은 너무 나이 들어 보잖아 그럼 이모 이모라 누님이나 뭐 아 알았어 무법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는데 응 그거 끝까지 가서 떨굴려나 거짓말 으키 거짓말 장일이 어 떨궜다 넘어가서 떨궜 우리 어디까지 가요 우리 중앙을 기점으로 오창 가려고 그쵸 끝까지 어 그니까 여기에서 자기장 가면 프리즌? 오창이 저기가 감옥이었나 어 감옥 이었어 저거 이름 프리즌으로 생긴 지가 언젠데 아니 감옥 편은 안된거에요 길건너 카오판 언덕너머 넘어가야되 우리 길건너 친구 맨션까지 가야되는데 하하씨 일로 괜히 뛰었네 야 이거 고라닌데 저기까지 가겠냐 가죠 우리 심심한데 궁가라도 물으면서 갈까요 아니 앞에 우아지 젠 앞에 더다 두개 젠 두개야? 네 멘션 쪽 가운드 잠시만요 언덕 사운드인가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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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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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타루타 루시 타! 하나 더 왔어? 차 3대 끌고 왔어요 루시 봐라 루시 봐라 루시 봐라? 여기야? 욕같이 들리는데? 루시가 차 꼬라박아 루시 봐라 형이 벌써 올 시간이 됐나? 루시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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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보여 루시 봐라 3등 루시 봐라 루시 봐라 레 dun amplas 엎드렸어요. 엎드렸어요. 내가 쏴서. 우리 앞에 1km 저 지구로 떨어져 줄래 나보다 나무 가려서 안보인다 저거 야 냉동에 뽀해로 잡았어 뽀해라뇨 개 노린건데 사람을 노렸어야지 언덕? 언덕집 언덕집 오창쪽에서 둘 또 와요. S에서 오른쪽으로 도네 좀 이따가 싸울이 좀 더 오면 야 못오게 만들어야지 한 대 한 놈 3대 맞췄어요 하나 기절 와 무섭다 이 아저씨들 오토바이 하나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하나 지나갔어 아 쟤 살리겠다 안 보인다 60방향으로 오토바이 하나 올라갔어요 언덕으로 내려갔어 165 뛴다 하나 저 나무 뒤도 하나 있다 하나 킬 빼서 먹었고 못 살렸네 친구 저 뒤에 내가 기절시키는 자기장 아니네 내가 기절시키는 자기장 아니네 우리 한 번 더 여기 시크스 어디지? 어 M 방향의 오토바이 앞에 집으로 우리 앞에 아 매니저 딸래 머리 조심 머리 조심 105방향에 105방향도 안 보여 이거 아까 S 방향 기절했던 거 안 죽었어요 살아있음 아 5탄 2탄 창밖에 안 남았다 일단 맨실 하나 들어왔으니까 저 언덕백이 S 방향에서 겁나 싸워네 저희도 핫하지 엄청 어 SW 방향에 한 명 더 있는 거 보여요 세 명 폭탄은 누가 자꾸 던지는 거냐 그 우리 뒤에 언덕 빼기 아 총알 없어 SW에 세 명 총알 좀 아껴요 그러니까 일단 어 우리 언덕 뒤에 한 놈 난 안 보여 컷 나 안 보이는 놈 언덕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싸운 후에 봤어 저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왜 킬까 5탄 쓰냐고 어 5탄 더 있다 하나 기절 여기 있어 SW 기절하는 사망 나무 앞에 SW 나무 우리 집 뒤 SE 방향에 있어요 아 벗겼어 하나 가봤다 이제 우리 가야돼 여기에 있는 애노 우리 나갈 때 여기 뒤에 닦고 나가야돼 저기 엣다 비네 쟤 아 저기 2층에 화장실 창 화장실 창 어디 차고집? 아 차고집 이쯤 화장실 창고 같은 데서 쳐다보고 있어 단차 이용해서 가면 되니까 뒤에만 닦으면 되는데 도핑하세요 출발 출발 오우 쳐다봐 쳐다봐 아 저기 차고 찾다라고 몇 번은 나이스 하나 기절 앞에 내가 수류탄 던지는데 한 놈 있었어 킬 어 수류탄 사망 어 우리 자기장 오케이 언덕 사수 2층 2층 조심 내가 쪄고 있어요 뒤에서 오는 애들은 없고 또 꾀는 없을 거야 꾀는 없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2층에 있어요 초호도 막 움직이는 거 보였어요 으응 쟤네도 나와야 돼? 악판이 나오겠죠 뭐 음 거기 폭탄 던다 오우 아 네티게 있다 거기 위험한데 그러니까 왜 거기가 있지 뒤로 내려와 내려올 수 있으면 나 있는 데까지 내려와 아 피해력도 위험해지는데 그럴 수 있냐 일단 두 명 남았어요 어디요? 자기장 어쨌든 우리 한 번 더 W 방향 쪽에 있었어 아무튼 루시 봐주고 루키 봐주고 더 들어와야 돼 더 들어와서 어 야 뭐야 어디야 건물 집 안에는 아니야 건물 안집니다 여기 건물 밖은 거 같은데 안쪽이네 안쪽 안쪽 3초 방향에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하나 W 방향에 있었는데 내려와야 된다 루시아 응 어 뭐야 아이 이 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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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 도结 이리 이 쟤 귀리였어 있어여 되어여 어디요 지 지 이 쟤 이 쟤 이 쟤 이 쟤 이 쟤 감사합니다.